많은 부분 편해요. 자 이거 볼게요. 와가하이와 내꼬데야로는 나스네수호세기의 굉장히 유명한 단편소설이죠. 우리나라 말로도 여러 번역자가 번역을 해서 여러 버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있는 책인데 이 문장 처음 부분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돼요. 와가하이와 내꼬데야로 할 때 와가하이는 왔다시와 일단 여기서 주제를 먼저 얘기하죠. 나부터 1인칭 후설이기 때문에 나는 고양이다. 나에 대해 설명을 해야 돼. 내 소개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마에는 어때? 나마에 대해서 주어 내가 있으니까 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 당연히 주제가 될 수 있겠죠. 와타시와 하는 것처럼 나마에와 근데 설명이 뭐냐면 없어. 이름이 없네요. 그 다음에 도코데음하려타카 톤또 켄토가 즉하누 톤또는 도무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도무지 내가 켄토가 즉하누니까 짐작이 가지 않는다.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다. 이런 말이죠. 난 데모 그 다음에 우스그라이 그 다음에 지메지메시타 도코로데 하면서 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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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잊데이터 것도다게 와 기억구시데이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쓰여져 있는 와 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는 기억 못하는데 이것만 기억한다는 거니까 대비의 와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얘기가 아니었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요. 와가 하이 와가 이제 영어로 치면은 아이잖아요. I am a cat 시작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나의 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왔다시노를 쓸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도코데 왔다시가 음하려타카 쓸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난 데모 이랬던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왔다시와 난 데모 중얼중얼 해가지고 주어를 다 하나씩 넣어줄 수 있었겠죠. 영어 같으면 다 넣어야 돼요. 영어는 주어가 없이는 문장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부 다 어떻게든지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나마에 와 마다 나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은데 왔다시 노가 소유격 들어갈 테니까 이거는 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주어가 있어줘야 되는 그런 문장인데 전혀 주어가 없죠. 이런 경우는 왜 이런 현상이 있는가. 영어에는 없는데. 이게 단순한 주어가 아니라 주제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단순한 주어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주제이기 때문에 한 달랑 내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구조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의 힘이 뒤에 오는 이런 문장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일본어의 특징이고 한국어도 비슷해요. 영어에는 없는 특징이에요. 주제하고 이 주어를 구별하는 것은 단순하게 와랑 가라는 것이 다르대라고 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이러한 담화적인 어떤 분석을 해봐도 분명하게 주제라는 것이 주어랑 다르다는 것을 많은 연구자들이 밝혀냈습니다. 여기까지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여러분들은 또 이제 식사하고 오셔가지고 또 프린트 보시면서 정리를 좀 하시고 어떤 부분을 기억해야 되는지 오늘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